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든차일드 승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채널인 울림 더 라이브를 통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승민의 영상을 게시하고 새로운 라이브 콘텐츠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승민은 더 라이브의 명맥을 잇는 시즌2 울림 더 라이브의 첫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울림 더 라이브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매주 초일 밤 9시마다 선보이는 특별한 라이브 영상 콘텐츠로 기존에 선보였던 더 라이브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과 라이브의 최적화된 포맷으로 리뉴얼 아티스트의 음원의 풀 버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속에서 승민은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마이크를 쥐고 특유의 아름다운 보이스를 뽐내며 100일 이내 다시 난 여기를 선보였는데요. 편안하면서도 포근히 안아주는 승민의 목소리는 물론 감성이 듬뿍 담긴 눈빛에 열띤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무대 위에서는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울림 더 라이브를 통해 팬들에게 뜻깊은 선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 승민이 포문을 연 울림 더 라이브는 다음 주자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과연 다음으로 선보일 멤버는 누구일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한편 골든차일드는 최근 리패키지 앨범인 위다우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특히 예약 판매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2천만 뷰를 돌파하고 자체 최고 음반 판매량을 달성하는 등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증명하며 대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다우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예능과 드라마 등 활발한 개인 활동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골든차일드 승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